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자연수 n을 입력받아서 소인수 분해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입력받은 값 n은 1000 이하의 자연수라고 가정한다. 입력받은 정수 n이 2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입력받은 정수 1이 소수이면 소수라고 출력한다. 이 소수는 바로 앞에 있는 소수 관련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고 있는 것을 소수라고 하죠. 입력받은 정수 n이 소수가 아니면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출력한다. 소인수 분해받은 결과를 출력하는 예시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로 소인수 분해한 결과 값을 배열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출력한다. 예를 들어서 13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1과 같이 소인수 분해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드라는 함수를 사용할텐데, 모드는 나누기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모드라고 한다. 다양한 입력별 알고리즘의 시행 예시를 보면 다운 것 같다. 만약 132가 두르면 출력은 2 스타, 2 스타, 3 스타, 11 이렇게 나가고요. 20 같은 경우는 2 스타, 2 스타, 5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 값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가 두번 있죠. 여기도 2가 두번 있고, 37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로 찍히고요. 입력값이 0이면 2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이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가 n으로 주어진 경우를 볼까요? 우선 132를 2부터 시작해서 3, 4, 5의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132가 우선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2는 130의 소인수가 되죠. 그리고 132를 2로 나누는 66에 대해서 다시 한번 2부터 시작해서 3, 4, 5의 순서로 나누어 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66을 이번에 2로 나누었더니 또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2는 130의 또 다른 소인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6을 2로 나누는 나머지인 33에 대해서 다시금 2부터 또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33이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3이 130의 소인수가 되는 거죠. 33을 3으로 나누는 몫이 11인데, 다시 11에 대해서 2부터 시작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 보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이 2, 3, 4, 5, 6, 7, 8, 9, 10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만, 11로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도 130의 소인수가 됩니다. 11을 11로 나눈 몫이 1이므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소인수를 보면, 132에서 66으로 갈 때 2가 나왔고, 66에서 33으로 갈 때 2가 또 한 번 나왔고, 33에서 11로 갈 때 3이 한 번 나왔죠. 11에서 1로 갈 때 11이 나왔고, 그래서 소인수가 2, 2, 3,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132를 처음에 2로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2는 소인수가 되고, 66. 66을 다시 2로 하니까 나누어 떨어져서 33. 그래서 여기 2는 다시 130의 소인수가 되는 거고, 추가로. 그 다음에 33을 나누게 했더니 2는 안 되고, 3으로 되죠. 이 경우에 몫이 11이고, 그래서 3은 다시 130의 소인수가 되고, 11을 조사했더니 2, 3, 4, 5, 6, 7, 8, 9, 10은 안 되고, 12일에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소인수분의 11은 130의 소인수가 되고요. 몫이 1이므로 더 이상 소인수분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2, 2, 3, 11이 130의 소인수가 되는 거죠. 찍을 때는, 출력할 때는 2, 2, 2, 3, 2, 3, 2, 1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입력받은 자연수 n이 어떤 소인수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2 이상인지 체크를 하죠. 2 이상인 경우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 n이 p로 나눠 떨어지면, 모드 n, p가 0이면, p는 n의 소인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p는 2부터 시작해서 일식 증가하면서 계속 반복하고요. 그리고, p가 n으로 나눠 떨어지면, 떨어지면, n을 p로 나눈 목, n 나눠의 p를 새로운 n값으로 놓고, 다시 한번 2부터 시작해서, 나눠 떨어지면, 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죠. p는 n의 소인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인수가 되면, 소인수를 저장하는 배열을 하나 두게 됩니다. 배열 a1부터 20까지, 하나씩, 하나씩 소인수 값을 넣는데, 처음에 소인수가 발견되면, a1에 넣어놓고요. 두 번째 발견되면, a2, a3,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게 됩니다. p를 n으로 나눴을 때, 몫인 n 나눠의 p가 1이 되면, 더 이상 소인수 분해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종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상의 전 과정으로 다 종료가 됐는데, 불행위도, 특이하게도, 배열 a의 값이 a1밖에 없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자신만 소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바로 소수죠. 소수. 소수는 소수라고 쓰면 됩니다. 소수도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배열 a 안에 가지고 있는 다른 원수들을, 쭉 나열해 주는데, 중간중간에 별표를 집어넣어서 인쇄를 하면, 소인수들을 쭉 나눠주는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순서들을 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사용했습니다. a20, 소인수 분해한 결과 값을 저장하는 배열이고요. n, 소인수 분해를 할 자연수. p, n을 나눠 떨어지는지 체크하는 수. t, 소인수 분해한 배열의 첨자. 첨자 1, 2, 3, 4, 5, 6, 7, 8, 9, 9, 9, 10. 첨자를 다루기 위한 첨자형 변수. j는 결과를 출력할 때, 별표를 넣어서 출력할 때 사용하는 반복 변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고리즘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어디를 먼저 볼까요? 뒤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뒷부분에 보시면, 보시면, 이 밑부분에, 엔드가 여기에 있죠. 엔드가 여기 있습니다. 엔드가 여기가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해서, a는 소인수를 보관하고 있는 배열 변수죠. 20개를 잡았습니다. a1부터 20까지 쓰이겠죠. 여기는 카드 모양의 심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입력 기호입니다. 엔값을 읽어서 하자. 읽어서 하자. 엔값을 읽어서 어떻게 하냐면, 엔값이 2 이상이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밑에를 진행하고, 만약에 2보다 작으면, 끝내자. 따라서, 엔값을 하나씩 받아들일 때마다, 그거에 소인수를 계속 찍어주는 건데, 그 엔값이 2보다 작은 값이 들어올 때만,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가, 이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의 엔값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를 찍어주는 겁니다. 소인수를 분해해서, 소인수를 찍어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 부분은, 흐름을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하는 점이 있는데,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내려오죠. 쭉 내려오다가, 이 조건 수식에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라졌다가, 다시 이어지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왜 끝나냐면, 따라가는 위치를 보세요. 쭉 올라가서, 다시 새로운 엔값을 받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엔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보면, 만약에, t가 1이면, t가 1이라는 이야기는, 이 t는 뭐에 쓰는 거냐면요, 이 a20 배열의, 첨자변수입니다. a20에, a12345678910,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a,t를 쓰는데, 만약에, t가 2이라는 이야기는, 소인수 분해했더니, 소인수가, 자기 자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소수입니다. 소수라고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 소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소인수들을, 별표 사이에, 일러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j는 1부터, t-1까지, 그렇죠? t-1이면, 마지막 한 개를 빼고, 찍는 거죠. 그래서, a,j 별표, 1부터 하면, a1 별표, a2 별표, a3 별표, a4 별표, 이렇게 찍다가, 맨 마지막에, 끝에 거, a,t, 그게 다섯 개면, a5가 되겠죠. a1 별표, a2 별표, a3 별표, a4 별표, a5, 이런 식으로 해서, 찍게 됩니다. 출력 나오는 부분을 보면, 하나의 소인수만 있으면, 소수, 둘 이상이 있으면, 별표를 가운데 넣어서, 이렇게 찍는 형태로, 반복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이 앞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단, 2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니까, 밑에를 진행하죠. 처음에, t는 0입니다. t는 0인데, 소인수가 생길 때마다, t값이 하나 늘어나면서, 그 소인수 값이, a에 저장이 되죠. 그 흐름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t가 0이죠. t가 0이고, p는 2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면서 하죠. 2부터 시작하면서, 증가하면서 하는데, p가 2인 경우에, 현재의 자연수를 p로 나누었더니, 그 나머지가 0이냐? 즉, 나눠 떨어지느냐? 나눠 떨어지죠. 나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인수가 되는거죠. 인수가 되는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t는 t 플러스 1. 하나의 t가 증가하고, 현재의 a, t. 첫번째 시작할 때는 1이겠죠. a, t에다가, 나눠 떨어지는 그 값을 집어넣어주죠. 그리고, 다시 점검할, 그 n자연수는, 어떻게 갱신이 되느냐? 나눠 떨어지는 p로 나눈, 몫이죠. n 나눠기 p 한 몫을, 다시 n에다가 집어넣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n 나눠기 p 한거가, 만약에, 1까지 되면, 1까지 되면, 얘는 더이상 할 필요가 없는거죠. 끝난겁니다. 만약 1이 아니라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또 시작이 되죠. 다시 p는 2부터, 또 나눠 떨어지는 1을 체크하는거죠. 만약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p값을 증가시켜요. 증가시키면서, 다시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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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n이 자기 자신과 똑같아지는, 순간까지, 취하의 경우는, p가 n에 이르는 때까지 가면, 결국 나눠 떨어져서, 끝나겠죠. 그 경우는, 이, 몫이 1이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n값을 하나 받아서, n값이 2보다 큰 이상인 경우에만, 밑에를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료하죠. n이 2 이상인 경우에 관해서는, p를 2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나눠 떨어지는 데 체크를 하죠. 만약에 나눠 떨어지면, 그 떨어지게 한, 그 p값을 저장을 하죠. 저장하고, 새로운 n값은, n을 p로 나눈 몫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때, n값이 1이 나오면, 더 이상 진행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n이 1이 아니라면,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n이 1이라고 하면, 끝났기 때문에, 그 나눠 떨어지는 거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는 소수가 되는 거고요. 둘 이상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둘 이상의 사이에, 별표를 넣어서, 출력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까만 번호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배열되었는데, 디버징 표를 보시면, 디버징 표도, 그 흐름에 따라서, 명시를 했습니다. 자연수 n, 그 다음에, 자연수 n이, 2보다 크냐, 2 이상이냐, 그 다음에, t값, 그 다음에, p값, 그 다음에, n을 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으로 떨어지느냐, 그 다음에, 인수를 저장하는, at, 그 다음에, n이 1이냐, t가 1이냐, 순서 도성에서 나와있는, 지금 일반 처리 기호에 있어서, 이런 변수, 그 다음에, 조건 수식, 조건 기호에 있어서, 안에 있는 수식들을, 여기다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하면, 앞에 1은 초기값이죠. 만약에, 20을 읽었다고 가정합니다. n이 20인 경우, 20이 들어왔죠. 20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냐, true죠. true니까, 소인수 분해하는, 인수값을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t는 초기값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하죠. p는 2부터 시작하구요. 그래서, 이 n값하고, 이 p값하고, 사이에서 나눠 떨어진 줄 봤더니, 20하고, 2를 모듈로 연산하니까,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true가 되죠. 그럼, 새로운 n값은 뭐가 되나요? 20에서, 2로 해서 나눠 떨어진, 목 10. 그래서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하죠. 이 경우는, 하나 나눠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2가, 이제, 여기, a, t, t가 1이니까,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10에 대해서, 2부터 시작해서 반복하고, 또 집어넣고, 그 몫이 10 나누기 하니까, 5가 되고, 또 반복하니까, 이 5에 대해서는, 2, 3, 3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러다가, 5로 나눠 떨어지죠. 5로 나눠 떨어지니까, 5 나누기 5 했던, 몫은 1이 되고, 그 떨어지는 그 5값은, 다시 인수로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제, 2, 2, 5 이렇게 되고, 여기 n이 1이느냐, 그래서 결국 n이 1이 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는데, 보니까 지금, a, t의 t가 1, 2, 3, 벌써 인수가, 소인수가 3개가 있다는 뜻이죠. 인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는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t가 1이냐, false,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요? 순서도 9로 가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a1, 그 다음에, at-1, at, 그래서 이 t가 이제, 3이죠. 3이니까, 여기는 2. 그래서 a1, a2, a3,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5 형태로, 소인수 분해를 해서, 찍게 됩니다. 감사합니다.